도넛이 제일 좋아 어? 나 컬러링하고 있었어 누나도 같이 할래? 그래 좋아 어? 너 근데 컬러링하고 있었다며 펜슬도 없고 페이퍼도 없고 컬러링하고 있던 거 맞아? 아 그게... 아니 하다가 잠깐 쉬고 있었던 거야 뭐야 이상한데? 솔직하게 말해봐 나한테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아 아니야 진짜라고 어? 철이야 근데 너 얼굴에 그게 뭐야? 뭐가 묻었어 초콜릿인가? 아 안되겠다 들켰네 아 그게 사실은 내가 도넛을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고 싶어서 그만 미안해 거짓말해서 뭐야 괜찮아 몰랐구나 누나는 알러지가 있어서 도넛이랑 빵을 못 먹어 아 그런 거야? 난 그거... ihi 자 jotka 얘기하면 느끼쿠ett 아 Thema anytime ди... 넛 죽 initiation Tong